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모찌가 가끔씩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배, 올라가. 앉아.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자, 돌아. 이리 들어. 기다려, 뛰어. 가빈식이라는 것은 개들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개들의 언어는 몸짓 언어와 지짐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자기 의사 표현하는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무엇을 요구하는지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빨리 알아야지만 내가 행동 교정을 하고 잘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같이 함께 즐겁게 노는 이 모든 것이 몸짓과 언어,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짐에서 나타나는 가빈식이라는 그 개의 유희 즐김과 행복함, 즐거움, 불안, 공포, 공격성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얼굴 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가빈식이라는 대해서 초보자인 반려자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보호자 입술을 할 거나 동족에게 입을 하는 경우 많이들 보시죠. 이 가빈식이라는 서로의 존경심, 애착, 서로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혹시 행동학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살짝 뽀뽀하는 것은 괜찮지만 굉장히 집착을 많이 보이고 사람 입술을 오랫동안 빠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살짝 한두 번만 존경심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표정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너무 과격하고 과도한 뽀뽀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쿨을 멜론 멜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기도 하죠. 자, 첫 번째 혹시 감기가 왔다든지 코에 각질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됐을 때도 코를 핥는 경우도 있고 만일에 코가 촉촉히 젖어있고 윤택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코를 핥는 경우는 개들의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는 아주 달콤한 맛, 향기로운 맛을 느꼈을 감지했을 때에도 코를 핥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냄새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코를 핥아서 그 냄새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반려견들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는 것을 많이 보시기도 하죠. 언제 가장 많이 깨우뚱하죠? 깎아줄까, 어려갈까, 산책 갈까 했을 때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면서 주시도 하면서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고개를 깨우뚱거리는 것은 보호자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또는 내가 관심 있을 때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감이 있었을 때 고개를 깨우뚱거리면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가들이 하품하는 모습을 보셨죠? 하품하는 때 언제 하품을 할까? 예를 들어서 보호자에게 또는 다른 동족과 싸움을 하거나 흥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호흡을 하품함으로써 자기 심리적 상태를 다운시켜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품을 할 때에는 또 잠자고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피우면서 또 하품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하품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라고 보시고 스스로가 감정을 억제한다는 것을 시그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거나 또는 긴장을 하고 주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귀가 살짝살짝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쫑긋 세웠을 때는 관심사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누군가 나타나겠지 아니면 소리가 들렸겠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귀를 긴장을 하면서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주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지 찾고 있어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반대로 귀를 젖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좋은 감정의 의사편으로 받아들여주셔도 됩니다. 실내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주변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을 때 헥헥거리게 되면 보호자는 서늘한 곳에 또는 깨끗한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5osa uniform 많으십시오 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Santana ут sen 뭐 아이 안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